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룽지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아멜킨, 대형후라이팬, 인덕션, 참바방공기, 그리고 물 1컵이 있으면 됩니다. 먼저 인덕션을 6단에 40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찬밥을 물에 말아줍니다. 찬밥을 물에 마는 장아, 드라이팬이 예열되었지요. 찬밥을 던져서 드라이팬을 얇게 깔아줍니다. 꾹꾹꾹 눌러서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사여 10분 더 추가했습니다. 총 50분 뒤지요. 인덕션 시간 맞춰놓고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누룽지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